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구요.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구분 옆에 과목 코드가 있습니다. 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0, 9, 1, 2, 4라고 입력하면 0에 입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구요. 0, 9, 1, 2, 4라고 입력하시면 0까지 입력이 되고 문자처리가 돼서 왼쪽에 입력이 되구요. 왼쪽에 상단에 초록색 삼각형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생각했을 때 잘못 입력하지 않았을까 표시가 되는 거구요. 그냥 오류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은 교재 참조하셔서 입력하시고 0으로 시작하는 숫자만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1부터 G1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서 맞춤탭에서요. 가로를 선택하시구요. 맞춤탭에서 가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그 다음 글꼴 탭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굴림 그 다음 크기는 17이라고 되어있구요. 17은 직접 입력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라고 되어있습니다. 굴림 굵게 17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번째 이름 정리를 하기 위해서 B4부터 B11까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상품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세번째 D4부터 E11까지 선택하시구요. 심표스탈로 지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심표스타일 클릭하시구요. 다시 한번 F4부터 G11까지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 탭에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 형식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샷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면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가 되구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서점 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뒤에다가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띄고 이 A라고 붙여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 A는 큰 따옴표 문 꺼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세번째 서식 작업하셨습니다. 다음은 B3셀을 선택하시고 한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B3셀 상품명에서 더블클레이 명자되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시면 한자키 키보드 한자키 누르셔서 상품명을 선택하되 한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 형태가 한자로 되어있나 확인하시고 변환을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가로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홈에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음영 색깔을 주황색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 주황을 클릭합니다. 다시 A3부터 G11까지 선택하시구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홈에 가시면 글꼴에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 우리는 감옥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첫번째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누르시구요. 문제에서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탭이 선택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다음 누릅니다. 3단계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마침 누르시구요. 마찬가지로 옵션에 대한 속성에 대한 문제 언급이 없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면 A3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도서 반납일입니다. 왼쪽에 대출일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대출일자가 15일 이후이면 대출일자에다가 10을 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7일을 더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대출일자에서 1만을 추출한다면 이 골 데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데이라고 입력하고 대출일자를 선택하면 B3을 선택하고 그러다 엔터 눌렀더니 1월 12일이라고 나오는데 1월자는 빼시고 뒤쪽에 1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센서식을 바꿔서 1만 표시할 수도 있지만 1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추출한 값이 10보다 1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시 C3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다음에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이요 크거나 같다 1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렇다면 B3에다가 B3셀 더하기 10을 하겠습니다. 라고 더하기 10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B3에다가 7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7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5일 이상에는 10이 더해졌고요.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7이 더해진 도서 반납일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매출 증가율입니다. 문제에서 전년도 판매 금액과 금년도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대출 증가율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계산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I3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전년도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썸함수가 필요합니다. 썸 전년도 판매 금액이 있는 F3부터 F10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슬래시 그 다음 나누기 금년도입니다. 똑같이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G3부터 G10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지금 나눈 값을 곱하기 100을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렀더니 70.4415754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을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반올림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I3셀 이콜 다음에다가 R O U N D 입력하시고 가로 여신 다음에 맨 끝에 가셔서 신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리수 1을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70.4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조건을 직접 입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봤더니 분류가 분류라고 입력하시고 산악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A23부터 A24에다가 입력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B24셀을 선택한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신 다음 The Average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표 3에 A13부터 C21 영역 안에서 저희는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C13을 선택하시고 조건은 분류가 산악용입니다. A23부터 A24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하는 값을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원이 내림에서 그러면 242만 9천원까지만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내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EQUAL 다음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내려서 표시하실 때 소수 자릿수를 내려서 표시하실 때는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맨 끝에 가로 열고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100의 자리까지 0으로 채울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242만 9천원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보너스를 구하는 건데요. 기준표 오른쪽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를 참조하여 근속기간에 다른 호봉을 구한 뒤에 보너스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봉은 근속기간이 0부터 4까지는 1호봉이고요. 그 다음에 5부터 9까지 2호봉 10부터 14까지는 3호봉 15 이상은 4호봉이라고 합니다. 보너스는 호봉을 구한 값 1, 2, 3, 4 1호봉이든지 2호봉이든지 값을 구하겠죠. 구한 값에다가 10만원씩 곱해가지고 보너스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참조표에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매치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은 VLOOKUP 이용해서 값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매치 함수를 통해서 먼저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H15셀에 갖다 놓으시고 equal M A T C H 매치 함수는 첫 번째 룩업 벨루 찾을 값을 물어봅니다. 찾을 값은 F15에 있는 근속기간을 신표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우리 0부터 입력된 J16부터 J19에서 찾겠습니다.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기준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참조하는 표가 오름차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손 작성이 되어 있으면 1번 보다 작음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바로 닫고 우리 호봉을 구했습니다. 곱하기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면 보너스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은 성적의 순위를 구하여 1등이면 100% 2등이면 90% 3등이면 80%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순위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D2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rank 라고 입력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C28셀에 있는 값이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는데요. 전체 데이터들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참조가 필요하겠죠?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높은 점수가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 순위입니다.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냥 가로 닫고 엔터 순위가 구해져 있는데 잠깐 셀 서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미리 적용된 서식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셀 서식 쭉 범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X 잘라내시고요. 수식에 가시면 찾기 참조 영역에 수주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잘라놓은 랭크 함수에 값을 붙여 놓으시고 순위가 1등이면 100% 라고 표시할 거고요. 2등이라면 저희는 90% 라고 표시할 거고요. 3등이면 80% 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백은 지금 순위가 봤더니 몇 등까지 있을까요? 잠시 확인 한번 눌렀더니 셀 서식에서 우리가 일반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6등이 2명이니까 7등까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7등까지 한번 수식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가서 3등까지 입력했고요. 4등 공백 5등 공백 6등 공백 7등까지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한다면 1등 2등 3등에 대한 장학금 비율은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대리점명에 대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3셀이나 A열액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그 다음 A3부터 E18 영역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의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대리점명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해수율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분합 클릭하시고요.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해수율은 동일하되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입니다.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 F10셀을 선택하고요. F10셀의 값이 950이 되려면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F10셀의 값이 95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값을 바꿀 셀은 문제에서 C13셀 마진율의 값의 변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13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값을 찾았다는 목표값 찾기 상태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상태 표시줄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총 수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H4에 갖다 놓으시고 equal sum 함수를 통해서 수령금부터 시설 운영까지 합계를 구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C4부터 G4까지 드래그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총 수입 하나를 구하셨다면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계 구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우리 상태 표시줄에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그 다음 십자형을 선택합니다. 십자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는 J3부터 J5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J3 4 5 영역까지 드래그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총 수입 이라고 입력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연결하실 매크로는 총 수입 입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홈에 가셔서 맞춤해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텍스트가 가운데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상태 표시줄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C4부터 G10까지 범위 정합니다. 그 다음 홈에서 지식까지 홈에서 표시 형식에서 문제에서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를 선택하시고요.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상태 표시줄에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기본 도형의 육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J7부터 J9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 8 9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맞춤탭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기록까지 작업을 다 하셨다면 이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트 차트 작업을 클릭합니다. 수익 금액이 그림과 같이 추가되도록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이 있는 2, 2, 3부터 2, 3부터 2, 8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누릅니다. 차트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 종류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표시기에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붉은색 계열의 수익 금액에 대해서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보조세로축의 눈금의 값을 천 단위로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단위에 가서 천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천을 선택하되 차트의 단위 대입을 표시라는게 옵션이 선택이 되어있나 확인하신 다음에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세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 어 잠깐만요 천이라는 글자 약간 돌았을게 회전이 되어있죠 마우스 오른쪽 천에서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맞춤 탭에 가셔서 텍스트의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고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하시구요. 기존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를 지우신 다음 밀수입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로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축제목의 기본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량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축제목의 보조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수익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왼쪽에는 세로축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신 다음 최소값을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만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이라고 입력하시고 닫기 누르시구요. 다섯번째 범례에 대한 서식입니다.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가셔서 범례 위치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아래쪽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범례 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도둠의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도둠을 선택하시고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다섯가지 서식 작업하시고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셔서 맞게 되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물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